네 유튜브 채널 경북대학교 복현동 대현동 신암동 원룸 위주 전원세 전문 빈방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고스텔입니다. 파인트리 경북대학교 전문 쪽입니다. 고스텔이기 때문에 조금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담하고 작고 가격 저렴하고 부담없이 지낼 수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? 도시가스 자체가 무료고 난방비도 무료고 모든 공과금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. 파인트리입니다. 가격이 저렴합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파인트리를 검색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